이번 시간은 59페이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사무소 이전신고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전신고인데 가령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을 군포시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사무소를 이전했을 경우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이사가면서 같이 사무소기죠 그래서 이사간 후에 10일 이내 사전신고가 아니라 사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후에 신고하는데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이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신고필정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본이 아니고 원본입니다 사무소 확보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소유권이 아니라 사무소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하고요 이사가서 사무소 옮기고 나서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후의 등록관청이 이전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을 받은 이전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근데 군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종로구에 본사가 있고요 군포시에 군사무소가 있는데 이 군포시에 있는 군사무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했다면 군사무소 이전의 경우 우리 암기프린트 4번에 보면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받은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전 및 이전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군사무소 이전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제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땐 원칙 등록증 제교부고요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5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에 사무소 옮기면 간판 철거해야 되죠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지체 없이 사무소 옮기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 등록 취소되는 경우 세 가지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60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간 청해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출 신고하고 2주 안에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중개사무소도 그랬습니다 이전 전의 등록간 청해 신고하고 또 이전 후의 등록간 청해 가서 신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듯이 이전 후의 등록간 청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간 청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간 청해 신고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개사를 폐업신고를 한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네 이전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고 없는 사무소 옮겨도 상관없죠 건축물 대단계에 기재되어 있고 한다면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중개사무소로는 이전 불가능하죠 공동사무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간 청해 행한다 그렇습니다 이전 후의 등록간 청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법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에도 소용없다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200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때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고용인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때 6가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2번 공동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각각 해야 됩니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교육공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고요 분사무소인 경우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변경상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없고요 반드시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맞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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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것은 아닌데 1번 개혁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시도에서 X네요 3번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되고요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위 특수법인은 프린트 3번 맨 위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우리 주민등록 이사해가지고 전입신고도 이사 간 동주민센터에 하면 되죠 이사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것도 앞에 나왔던 문제는 답 3번입니다 누가 한다고 했어요 사무소 옮겼을 때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죠 업무정지 당하려고 하니까 사무소 옮겨버리는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이 있기 전에 그러면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인터넷 질문하는 분이 있던데 불법행위하는 걸 신고를 했더니만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이 그 중개사무소는 전라도 어디로 전주로 이사 갔으니까 그 전주시장한테 신고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 자기가 전주시장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왜 나보고 전주시장한테 하라고 하냐 행정처분은 자기 관할 등록관청에 하니까 옮겼으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하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하기 싫으면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 넣으면 국민신문고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송부해 줍니다 만약에 직접 안 가도 된다고요 꼭 전주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아니면 그 해당 등록관청에 들어가면 전자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는 게 더 무서워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하기 전에 먼저 그 등록관청에 하기 전에 그 개혁공개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결 안 해주면 민원 넣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해결수단으로 압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무조건 행정처분 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웬만하면 해결해 줍니다 등록관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4번에 답 3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 63페이지 기억에 보니까 개혁공개사는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하는 거 맞죠 니은은 맞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 주민등록공개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디귿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상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6위는 뭡니까 5번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1번에 27, 28, 29, 30에 있는데요 휴업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휴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 또는 제출, 첨부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방문 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하는 것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미반납입니다 이건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는 3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 3월 이하인 경우 3개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6월 초과해서 휴업하면 그런데 6월 초과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미리 휴업 신고하면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한다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으로 3월 초과해서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 간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가 아니라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즉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휴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1번 문제인데 틀린 것은 했는데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고 3개월 이하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2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번 요양, 징집,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도 있다 맞고요 3번은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지만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 간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가 아니라 즉시 반환을 해야 되고요 5번 등록 간증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7일 이내 간판을 즐겨야 됩니다 간판은 지체 없이 간판 즐겨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간판 즐겨야 되는 게 3가지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가지입니다 휴업이나 업무정리는 간판 즐겨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3월 초과에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3월 초과인데 딱 3개월 휴업하고자 한다고 했죠 3월 초과가 3월 이하잖아요 3월은 이하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초과니까 3개월은 해당상 없죠 3월 이하 3개월을 포함해서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니은은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는 등록증 전부 반납 제출해야 된다 했죠 맞고요 디것은 지체 없이 간판을 즐겨야 된다 휴업한 경우 휴업은 간판 즐거 안 하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만 간판 즐겁니다 리얼에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휴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사업자 등록 폐업 따로 하고 중개사무소 폐업 따로 했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둘 중에 한 군데만 가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서 중개업 폐업 신고할 수 있고요 또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내부 정보망을 통해서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민원인에게 제가 폐업을 해보니까 보통은 등록관청 안에 세무서 출장소가 거의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 말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옆에 부스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또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중개사무소 등록했던 곳에 폐업신고하면 거기서 그냥 사업자 등록도 폐업할 수 있다 말소 할 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둘 중에 한 군데만 가면 된다 세무서 가든지 등록관청 가든지 휴업신고 폐업신고 한 군데에서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3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뒤 것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도 폐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X죠 분사무소는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치 신고했기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은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가능합니다 네 틀린 것 리얼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해야 된다고 했죠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에 하죠 10일 이내에 휴업 폐업신고는 모두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은 틀렸고요 미엄의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재개변경은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죠 또 첨부할 수 없잖아 이미 반납하고 없는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휴업 폐업만 반납합니다 첨부합니다 첨부 반납 제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나머지는 다 했고요 답만 보면 3번 휴업은 며칠 휴업하겠다고 기간을 적는데 폐업은 몇 년 폐업하겠다 이거 안 적어요 폐업을 한다는 건 다시는 저도 여러 번 폐업을 했는데 폐업했던 장소에 다시 등록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사가도 마찬가지지 않은 집 이사가면 다시 옛날 집에 며칠 얼마나 이사갔다 다시 옛날 집으로 올 거냐 그런 거 안 적잖아요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옛날 살던 집으로 다시 이사간 적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있었냐 보니까 시골에서 살다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도시로 나왔거든요 혼자 자취하다가 군대 간다고 사무소 집으로 사무소가 아니라 주소를 집으로 다시 시골 집으로 옮긴 적은 있더라고 주민등록 초본 때 보면 다 나오잖아 옛날에 어떻게 옮기는지 옮기기만 했지 사실 집에 가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군대 간 동안 주소를 어디다 나눌 데가 없으니까 자취하다가 어디다 자취한 집에다 나눌 수는 없고 그냥 원래 본가로 시골에 있는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있어요 그렇다고 시골에 사는 건 아니죠 사무소도 한 번 그냥 폐업을 하거나 사무소 이전하면 다시는 그 자리로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런데 언제 폐업 몇 년 동안 폐업할 거냐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죠 폐업을 한다는 건 다시는 영원히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폐업 기간은 안 적습니다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휴업 기간은 6개월 휴업 하겠다 4개월 하겠다 적는데 폐업 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3번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시험에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국토부 영어로 정한다는 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문제는 어렵게 내려고 이렇게 해놨지 이게 시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이 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 휴업 절차는 대통령 영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 영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절차 대통령 영입니다 이런 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좀 보시고 실제 시험에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제 시험에 옳은 것 1번이고 2번은 요양, 징집, 치약의 경우에만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했는데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는 판사가 판단해야 되겠죠 예측할 수 없는 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법에는 항상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딱 이 세 개만 해놓으면 이게 법의 한계가 성문법의 한계입니다 성문법의 한계 성문법이라는 건 딱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처벌할 수 있잖아요 성문법 불문법은 판사가 판단하면 되는데 성문법이다 보니까 우리는 법조문에 없는 것 가지고는 처벌할 수도 없고 이렇게 딱 법조문이 있는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는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폐업신고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4번에 재개신고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했는데 지체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합니다 즉시 지체없이가 아니고 우리 해설이 조금 지체없이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는데 즉시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럼 즉시하고 지체없이하고 뭐가 더 빠른 개념이에요 즉시 즉시는 이유 불문하고 즉시입니다 지체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에도 될 때가 되는 것을 지체없이라고 합니다 5번 6월 초과하여 무단효업한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6월 초과 무단효업은 임의적 취소 3월 초과 무단효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래서 5번에 답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역시 인장 등록도 한 문제에 출제됩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미리 등록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 도장이나 계약서 쓸 때마다 다른 도장을 찍으면 내가 안 찍었는데요 하면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약간 불문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된 도장 찍으라고 했는데 등록된 도장을 안 찍은 것만으로도 벌써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교재 69페이지에 보면 신규 등록은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됩니다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등록증 받기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할 때 그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인장 등록할 때는 등록증 원본 제출을 못하겠죠 아직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증 원본이 없잖아요 그런데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도장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인장 등록하려면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을 할 때에는 7일 이내 4후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미리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했던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인데 그 다음 등록인장 변경 등록 사무소 이전 신고는 4후에 하면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4후 10일 이내 인장 변경 등록은 4후 7일 이내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부칙개공이나 공인인계사인 계획공개사나 소속공개사 즉 개인인 경우 개인인 경우에는 사장이면 대표자고요 소속공개사 보고 대표자라고는 하지 않죠 그냥 개인인장을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는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등록관증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경우 대표자 자연인인장이 아니라 법인인장 여기서 법인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인감도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하고 주된 사무소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맨 밑에 3번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70페이지인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계산은 업무정지사유고요 소속공인계산은 자격정지사유입니다 6월이야의 자격정지사유이다 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1번 인장 등록 방법은 3가지입니다 개업공인계산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요 소속공인계산은 고용 신고하면서 신고서에 도장 찍어도 되고요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번 법인의 경우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3번 개인 인장 등록할 도장 크기가 제한이 있다고 했죠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따라서 3번이 X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4번은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한 정의 신고해야 된다 소속공인계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개업공인계산은 유월이야의 업무정지입니다 5번에 보니까 소속공인계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계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한 정은 유월이야의 업무정지 이것도 X죠 자격정지잖아요 자격정지 소속공계사의 경우 틀렸죠 답이 두 개네요 소속공계사는 자격정지 개업공계사는 업무정지 3번 5번 두 개가 답이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계사는 업무계시전에 중계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한 정에 등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모두 업무계시전이고요 소속공계사든 개업공계사든 업무계시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소속공계사 등록인장 변경등록은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고 법인은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이니까 4번은 법인인 개업공계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그걸 가져다 써도 되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따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법인인 개업공계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개인은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계사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4번에 답이 4번이네요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3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소속공계사는 등록 신청 전에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중경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한 층에 등록해야 됩니다 소속공계사의 경우에는 2번이 답이네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없다고 했어요 법조문에 2번이 답이고요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하고 주된 사무소 그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등록도 안해도 되는데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지체업 시간이고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1번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소속 공개사도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3번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감도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법인 대표자라고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개혁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5번 소속 공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6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정지할 수 있죠 이거는 자격 정지죠 자격 정지 소속 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정지입니다 이것도 5번도 틀렸죠 소속 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정지고 개혁공개사는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5번에 3번 5번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역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개혁공개사 별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동사무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혁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뿐이고 실제로는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언에 법인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니언은 틀렸고 이것은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했는데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 틀렸고 리얼 인장 등록이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했는데 인장 등록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소속 공개사의 경우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얼 틀렸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X입니다 소속 공개사의 경우 가태료 부과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소속 공개사가 자격 취소돼서 자격증 반납 안 하면 가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개사에 대해서는 가태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는 경우만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소속 공개사도 자격 취소될 수 있겠죠 만약에 자격증을 자기가 나무 밑에 지지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6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교재 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물가 수준이 뭡니까 중개사항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이 위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교육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 중개사항 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리얼의 거래 예정 가격이 위한 중개보수 두 개네요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되며 서면으로 안 해도 되고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민법 시험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나오면 무조건 X죠 구두로 해도 되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은 있는데 서식을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다만 표준 서식은 있습니다 법정 서식은 있지만 사용할 의무도 없고 서면으로 할 의무도 없습니다 1번 들렸고 2번 일반 중개계약 법정 서식에 보면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에 보면 3번 중개어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의 다수의 개혁공개사와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여러 군데 다 내놓잖아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먼저 계약을 승사시키는 개혁공개사에게만 중개 보수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 보통 중개계약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집 팔아달라고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어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혁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대를 요청할 수 있다 물가수 준수사항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개혁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개혁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할 의문은 없고요 일반 중개계약도 공개할 수는 있죠 공개할 수는 있다 그 밑에 76페이지 밑에 정리해 보니까 개혁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는 아니죠 이게 전속 중개계약에 대한 정리죠 전속 중개계약의 정리 개혁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전속 중개계약에 대한 정리인데 전속 중개계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 내드린 문제에 서로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뒤에 해설 있죠 해설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음 주에 질문하셔도 되고 다른 학원에서는 돈 받고 특강했는데 시험 보니까 최고 많이 받은 분이 95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점수 잘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틀려보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7, 8월 달에는 어떤 분이 모의고사 점수 보니까 2차 40점밖에 안 나왔는데 포기해야 되겠죠 1차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질문을 올리신 분도 있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17.5점만 나오면 돼요 진짜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점수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월 31일 날 점수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계속 왜 틀리는지 확인해 보고 그게 중요한 거지 포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원서 접수하는데 원서 접수하고도 작년에 33만 명 원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2차 시험 보신 분이 8만 명밖에 안 돼요 거의 3분의 2가 원서 접수하고도 탈락했다고요 왜냐하면 점수 안 나오면 전부 다 포기해버린다고요 점수 안 나온다고 그런 어리석은 눈을 범하지 마십시오 출판사에서는 일부러 점수 안 나오게 문제네요 일부러 포기하라고 포기해야 내년에 또 손님 봤지 지금 다 합격해버리면 내년에 손님 못 봤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2차까지 하는 게 또 1차 시험에도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학계론에 2차 공법이나 세법 이런 게 4문제 작년에 출제됐어요 공법에서 3문제 세법에서 1문제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문제 꼭 오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